여성바이오 여성거래처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남성분들이 여성하고 요새 여성들이 되게 거래처 많이 생기거든요. 옛날 달리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접근하면 좋겠습니까? 남성들이 여성들 여성공략법 비즈니스에서 남성분들이 여성공략법은 첫 번째 향기 향기 담배 끊어야겠구나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면요 상담 공간이 좁아요. 숨을 쉬기가 싫어져요.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. 향기 향수 향수 아니죠. 향수라는 느낌보다는 남자분들 정말 땀 냄새? 그런 거 조심하시겠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? 어필하는 게 아니라 땀 냄새가? 입냅이요. 페로몬이신가요? 어필한다고 또 아니 저기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여자분들이 바이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전문적으로 똑똑하신 분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? 그리고 특히 그거에 의해 설득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 바이어들이 되게 더 꼼꼼해요. 그렇다는 건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갖다 주면 설득이 더 쉽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이 입고 쉽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지성과 미머를 겸비한? 남자분이 그러면 굉장히 멋있겠죠. 그러니까 소지섭 씨가 와서 개덕이 근데 소지섭 씨는 머리는 그렇게 머리가 브라이트한 것 같지 않던데 보니까 그거는 필요 없죠. 그분이면 약간의 지식 소지섭 정도 되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되구나 제프부처럼 돼요? 뭐 이러시면 이제 다 오죠. 인생 저거 불용도하다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잖아요. 네.